와 장사 안하네 그 아내랑 딸 모래로 변한 상인 개인사정으로 폐점함 어디 어떻게 됐어요 아 모래로 변한거는 손을 못대고 있었네 남편은 없어졌습니다 드래곤 어디 왔나요 어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미노타우루스구나 약간 좀비같이 생겼네 똥도 있어 5천 5백 검은 소머리에 큰뿔 아 드래곤 잡고 싶었는데 오늘도 드래곤은 없는건가 드래곤 보는게 되게 힘드네 드래곤 젠 되는대로 온건데 어 뭐야 그리폰? 그리폰아 그리폰이 지나갔어 그리폰 둥지에 간거 아닐까 그리폰아 아 어디간거야 그 그리폰은 그만 돌아다니고 안가본에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냉동상 어 맞아 46레벨 어 마공 올라갔다 구나 어디갔어 진짜 없어졌어 어? 어? 아이템은요? 아 이 그리폰 드롭템 얼마나 비싼데 아 시체가 없어지는건 또 처음보네? 네태우의 힘인가 이게? 야 근데 발열을 많이 잡았다 야 이 마스터 스킬 아무리 써도 문제 없네 게임이 초창기에는 벌떡벌떡 했었는데 일 몇개 쓰면은 아 드래곤 진짜 안나온다 내가 여기는 동굴을 깼었나? 아 내가 깼던 데인가 보다 이곳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제가 갔던 데였습니다 마도궁으로 갔던 데구요 내려가야겠죠 일로? 길이 있나 여기? 없는거 같은데 아 그러면 여기는 끝이고 일로 가야되는거네 어 여기 동굴 있다 거대한 구덩이 오 되게 별거 없다 보스도 없고 그냥 아이템만 있네요 아 이거 먹으러 오는건가 보다 아 마도궁이네 아 근데 데밋이 좀 애매한거 같은데 아 사람을 잘 잡는대요 이건 어떻게 일로 쭉 내려가 볼까요? 아니 왜 어 저기 뭐 길있네? 뚫어놓은거 치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몬스터도 없는건 또 처음이네 여기 뭐가 있긴하다 붉은 뱀단 아지트 아지트가 있습니다 아지트 뒤쪽으로는 길이 없고 아지트인가 보죠 여기가 다 어 특이하네 일로 빠져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지트로 못 들어가요 어 골렘이다 와 골렘이 이렇게 처음부터 서있는건 또 처음보네 와 피카츄 데미지 들어가는것 봐 드도원에서는 소소로가 골렘 때리려면 메테오만 들어갔거든요 아 여기도 비슷한거 같네요 너무 잘들어간다 근데 야 전사보다 빨리 잡겠는데? 야 골렘 세긴 하네 잡았다 아니 마법사로 잡았어요 오히려 전사로도 귀찮아서 잘 안잡는데 어 골렘 어디갔어? 골렘 시체 증발했어? 어떻게 골렘이 증발해요 야하 아 2천원밖에 안줘? 사이클롭스가? 어 이거 용일정이네 여기 용있나보네 원래는? 아 또 용 없어? 내가 올 때만 없어? 자고 일어나도 드래곤은 없는거 같네요 동굴 있네 지하묘 원익스 셋? 아 나 강서키기에는 자리가 없는데? 아 적동안 맛있는데 아 씨 캐자 캐 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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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캐고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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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캘께 너희가 잡아 아 캐 캐 캐 이거 캐 캐 아우 편하다 어 너는 아니 뭐야 아니 리치에다가 얘까지 있다고? 아니 미쳤네 미쳤네 여기 메테오도 못쓰잖아 동굴이라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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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 잠깐만 잠깐만 쟤를 화나게 하면 안돼 리치부터 때려봐 일단 어 드럽게 안달아 어어어 좋아좋아 달고있어 역시 마스터스킬이야 무상성이지 마스터스킬한텐 여기떤에 어디갔냐? 어 같이 올라갔니? 어 뭐야 왜이렇게 많아 뭐야 하나 받고 하나 더어어 아자어어 올라가라 하늘로 올라가라 하늘로 저 체력 많은거 그거겠죠? 그 해골? 개센해골? 아무것도 못하네 역시 소소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볼텍스 레이지나 맞으라고 아 우직하게 들어간다 볼텍스 레이지가 이정도면은 다른건 진짜 안들어가겠는데 아 나 얘 썸네일로 찍고싶은데 그냥 죽어라 볼 수가 없다 그냥 죽어라 뭐야 경험치 안주네? 어 뭐 라이프베슬 같은거 있나? 어 죽었다 리치 죽었습니다 오오오 오오오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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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오오 최대 체력이 적정량 증가한다 갈채의 반지 이거 아환술사꺼야? 만족스럽진 않네 왜 리치가 환술사 장비를 주는거야 너 뭐야 아 얘 여기 죽어있네 괜히 이따가 볼텍스 맞고 가버렸네 소설어가 진짜 좋긴 하구나 응 뭐야 이거 태고의 성인 대사제에 이드레암 사세가 남겼다는 가사 좋아보이진 않는데 뭐지? 이번엔 볼까 한번? 궁금한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야 그리고 리치를 보는 날이 왔네 리치가 5천원밖에 안해요 근데 언데드가 좀 짠가봐 스켈레스톤도 되게 센데 얼마 안주잖아요 뭐해 이건 이것도 환술사꺼야? 환술사템만 다 봤네요 지하묘 리치가 나왔다는게 크네 리치 처음 보는거였는데 와 이렇게 생겼어요 아 바퀴다 그럼 어떻게 되는거지? 아 뭐 리치를 본건 좋은데 여기는 뭐 막혀있는건가? 아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될거 같네요 어 이러면 다 가는거 아닌가? 화산선 돌았고 여기는 여기는 뭐 갈데 없는거 같고 여기도 이제 스핑크스 여기서 만났고 여기서 만났고 여기도 여기 이거 돌았고 여기만 가면 되나본데? 이제 갈것도 얼마 안남았으니까 다음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